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고경, 고경! 힘할 거야! 힘할 거야! 그렇지! 고경, 고경! 힘할 거야! 힘할 거야! 그렇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이스, 나이스! 대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지가 막힌 패스! 이현이! 이걸 봤어? 논스톱으로 와! 고경 봐! 고경 봐! 형님! 우리 거, 우리 거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형님! 가야 돼! 형님, 달려야 돼! 왜 이렇게 형님! 형님, 좋아요! 가, 가, 가! 뒤! 우리 거야! 아! 헤이! 아!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어, 좋아요! 오른쪽 쳐! 어, 리듬! 리듬 연습했다고! 리듬 트레이닝 다녀오더니만! 다녀오더니만! 지금 너무 막 쓰는 게 다르다니까! 천천히! 뒤에도 있어? 뒤에 있어? 왼쪽! 왼쪽, 가요! 왼쪽, 가요! 아! 아, 잘 봤는데! 잘 봤어, 잘 봤어! 아쉽다! 아, 잘 봤는데! 패스 미스였어도 지금 타이밍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 쳐줘! 너무 내리지 마! 너무 내리지 마! 윤주야, 윤주야! 언니, 덤비지 마! 앞에! 언니, 주고 가!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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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운데, 가운데! 승현아! 언니, 주고 가! 오케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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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경일이 혼자 1점 5배속이야! 이 동력이 있는데 이제 체력이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가운데 못 주게! 다시! 다시, 다시 돌려, 다시 돌려! 천천히! 귀한 소비! 하나도 안 급해, 하나도 안 급해! 놔줘! 놔줘, 놔줘, 놔줘! 야, 야! 그렇지! 해야 돼, 승현아! 나이스! 오케이, 돌! 가비! 가요, 나이스! 보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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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보람, 보람이 나이스! 자영훈이 나이스! 와... 보람이 이거 잘했다. 이야... 이야... 2, 3명이야, 2, 3명을 그냥 제쳐서. 오, 그러니까! 단독 찬스를 사각에 만들어주네. 아우... 가운데! 가운데 나이스! 왼쳐, 왼쳐, 복이 없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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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가 해야 돼? 사람 막아야 돼. 사람 막아야 돼. 뭐가 해야 돼? 사람 막아야 돼. 사람 막아야 돼. 와, 버람이가 오늘 또 한 건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되게 아크로바트 파기 놀아갔다. 저게 잡곡상이에요, 잡곡상. 응. 사실 잡곡상은 잡곡스럽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끝까지.